어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엽다 지금 귀엽다 지금 엄청 귀여워 지금 올라온다 올라온다 귀염이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니야 좋아 좋아 귀여워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을 줘볼까요? 예를 들어 어 어디를 누가 이제 간다 근데 뭐 가지 말아라 왜 벌써 가느냐 사랑하는 연인이 떠나 그렇지 자 지훈씨 내가 가지고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냥 갈게 올라와 올라와 너 귀여워 오빠야 가지 마라 오빠야 가지 마라 이거 전달 아니야? 영어인가 친구 아니야 영어 친구 아니야 나이부터 아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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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 아 아 예 예 다시요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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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가 아픈다 자 하나 둘 셋 와 아 아 아 아 아 저 취향을 이제야 밝히네 유석이가 진짜 precipitation dollar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존귀가 하면 또 임팩트가 되지 아 존귀가 또 임팩트가 있어요 임팩트가 있어요 뭐 저는 상황이 없나요? 어 그러면은 헬스장 상황으로 가자 헬스장 상황으로 아무리 제가 그 딴소리 머크하는데 그거 좀 하려고 하려고 운동홀드가 잘못하면 제가 걸쳐주려고 맘에 드는 이성이 잘못된 운동홀드가 아 그거를 하면 되겠네 회사 Starbucks 하하하하 으야. 울렸어 나는 울렸어 왜 이렇게 다 울렸어 못 가면 안되요 못 가면 안돼요 야 미쳤어 이거야? 미쳤어? 야 미쳤어? 야 미쳤어 이거야? 야 미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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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기가 죽겠는데? 정신 차려!